한국국토정보공사 오시는 분이 남대문도 사주시나? 한참만 오면? 내가 마음만 먹으면 피라미드 가가지고 이집트도 뜯어지고 경찰이야? 저 안에 뭐가 있거든 로켓이는 어디야? 선능 이번 역은 선능, 선능역입니다 강남에 있는 거 선능? 건물 지하에서 선능 안쪽까지 땅굴 길은 200m 거기 없으면 당신이 죽어 못 꺼내도 죽고 돈만 확실히 주신다며 휴생거 탈툰 찍어 너 누구야?